예! 군이 위천입니다. 위천 난리가 났어요. 이거 지금. 군이 위천에 우리 손님들 사짜 수두룩 35급 이상이 다 나오고 있어 이거. 와 1, 2박에 걸쳐서 장박을 했어요. 하루 만에 한 마리 내지 두 마리에요. 포인트가 좋아서 고기가 계속 나와요. 진짜 좋다. 여기 고기가 거기가 비슷하다. 버리면 안 돼. 좀 이따 버려. 와... 이뻐요? 안 이뻐요? 이뻐요? 감사합니다. 귀여워요. 참 좋아요. 행복해요. 마구 좋아요. 엄청 좋아요. 네?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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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짜식 좋아. 군이 위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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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천. 드글드글 거리는 그 포인트. 와... 지금 사람이 대물라랑 특파원들이 10명이 깔려있네요. 1박하고 2박하고 갑니다. 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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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쁩니다. 감사합니다. 5월 4일입니다.